생각나죠. 저기 계신 분들도 사실 마음속에 첫사랑 있지 않으세요? 없다고 그러실거에요. 오늘 부부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님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보통 뭐 동네 오빠 아니면 선생님 뭐 많은 분들이 있을거에요 첫사랑 기억에 저는 이분의 첫사랑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파고드는 목소리 편성원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다쳤어요 머쉬매여 보고 싶다 머쉬매여 언제 다시 만날까 머쉬매여 보고 싶다 머쉬매여 버텨살아신 바름다운 노릇이 물드는 길에 새사람못이 있었죠 바라나는 유명에 그 밤을 다 잃던 춤을 떠올리는 가슴 업무 사랑을 보고 뱉힌지 남발머리 깎아머리 프로필 상황이 피어나는 꿈같은 시절 모시네요 첫사랑 모시네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니 그리꾸나 첫사랑 모시네요 보고 싶다 모시네요 언제 다시 만날까 모시네요 그리꾸나 모시네요 오늘 너의 사랑 모시네요 나의 사랑 모시네요 나의 사랑 모시네요 나의 사랑 모시네요 황한대교 박수 한정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채혁입니다 나의 사랑 모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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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 사랑 넌 정말 미안해 사랑 넌 정말 미안해